네 반갑습니다 도두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여름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경쟁으로 뜨겁겠지만 그 자리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비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7, 8월경 출시가 예상되었으나 최근 11월 중순경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형 SUV, 간판 두 차정이 맞붙는 7, 8월에 카니발까지 합세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 카니발 출구를 밀어가면서까지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카니발이 최초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12월경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파워트레인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대로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2.5 엔진은 아니고 1.6 엔진이 탑재된다는 소식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발매 시기 등 잘못된 정보로 계약 고객들이 구입 연기 등에 대해 대처하라고 내부 문서가 공지된 것 같네요. 거기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대폭 인상도 된다는 내용을 살짝 흘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는 기존 카니발 계약 고객들이 자꾸 출구를 연기하는 현상과 새로운 계약 구매자들 역시 망설이는 현상을 조금이나 현 카니발 출구로 끌어당기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카니발의 판매량이 몇 개월째 지속해서 빠지고 있어 카니발의 5월 예상 납기 역시 상당히 짧아졌는데요. 가솔린 디젤은 2개월이며 하이리무즈는 3주에서 4주면 출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월달 카니발의 예상 납기일은 참고로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4개월이나 납기일이 줄어든 셈이죠. 또한 5월달 예상 납기일 비굴 안에 보면 즉시 출하 가능 재고 유라고도 되어 있을 정도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표 패밀리카로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중고차 시장에서조차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달 국산차 판매량에서는 1위 그랜저 1만대, 2위 포토 9천대, 3위 소렌톨 6,800대, 4위 카니발 6,400대로 적지 않은 판매량이지만 올 초에만 해도 1위 그랜저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2위 카니발이었기에 4위로 내려앉은 곳에는 자존심이 상할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는 카니발의 인기는 아직 건재했는데요. 1위 그랜저가 3만 9천대가량으로 매달 1만 대가량씩 판매하며 베스트셀링카 왕자자들을 지키고 있고 2위 포토가 3만 7천대가량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3위인 카니발로 2만 6천대가량을 판매했는데요. 월별로 보면 6,500대 이상씩 계속 팔린 셈이죠. 사실상 포토를 제외한 승용 부분에서는 그랜저 다음으로 두 번째인 셈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카니발의 패밀리카로서의 위상은 대단한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테스트 위장막 차량도 본격적으로 공도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부터는 P1 테스트 차량이 목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위장막 전면의 모습을 보면 그릴의 컬러나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그릴의 컬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 듯한데 아직 테스트 초기 단계인 P1 단계이기에 크롬 또는 유광 두색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인지 아님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밝은 색 느낌의 그릴이 존재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그릴 디자인은 현 카니발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약간 그랜저 아이즈 페리 그릴과 유사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사이로 보이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전면 그릴과 범퍼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인데 쉽죠. 이번 카니발은 EV9과 유사한 기억자 모양의 DRL이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도들도 많습니다. 모양도 딱 그런 느낌으로 뚫어났네요. 라이트가 점등된 모습을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위장막을 쓰고 있어도 느껴지는 모습은 기존 카니발과 달리 각이 살아있는 느낌을 주려한 것 같습니다. 최근 RV 차량들의 디자인 추세를 보면 레트로 느낌의 팍시하면서도 각진 디자인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변화 역시 이와 유사한 결을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거대한 측면의 모습은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많은 변화가 이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느낌을 그대로 갈 듯 한데요. 5미터가 넘는 전장을 가진 만큼 주차장 끝선 라인을 확실히 넘어가는 덩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이 휠은 카니발에서는 처음 보는 디자인의 휠입니다. 기존 18인치, 19인치 휠 디자인과 비교해 보면 뭔가 예사롭지는 않죠. 보통 내연기관 모델들의 휠과는 달라 보입니다. 전동화 모델들에서 많이 봐오던 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 휠이 하이브리드 전용 휠의 모습일까요? 그러고 보니 이 휠 디자인이 어디서 본 듯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EV9의 휠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것 외에는 큰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네요. 하지만 리어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변화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리어 역시 각진 느낌의 디자인들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기억자 모양의 테일 램프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위장막 테스트 차량은 견인력 테스트도 함께 진행 중인 듯 했습니다. 이전에도 카니발 모델 중에 캠픽 최적화된 트림인 아웃도어 트림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이와 유사한 트림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최근 공식 출시일 소식과 더불어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P1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에 이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소식도 도듀튜브와 함께 하시면 최신 정보 공유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